횟집도 일본에 가서 내가 회 정식시켰는데 회가 딱 두 점 나왔어요. 이게 맛백인가 보다. 그리고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니까 그게 다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횟집에 가면 뭐부터 나와요? 씻기 다시 나오죠? 개불, 멍게, 해삼, 전복, 낙지, 꽁치, 소금에 군거, 미역국, 조개탕, 별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냥 또 회가 나오면 한 50점 나와요. 배는 꽉 찼는데 50점이 또 나와요. 어떻게 해? 먹는 방법이 있어요. 상추에다가 회를 올려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고추하고 된장을 찍어서 상추를 동그랗게 말아요. 그 다음에 목구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목구멍까지 찼어.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운탕도 시켜서 밥 한 그릇도 해 놨거든요.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유혹. 이걸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기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또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 정말 마음을 욕심이 없는 사람이 기뻐요.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 자식 출세하기를 바라는 사람,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쁘지 않아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 영어로 내가 좀 유식한 말을 영어로 선물이 뭐냐면 프레젠트예요. 그런데 오늘이라는 뜻도 영어로 프레젠트예요. 오늘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은. 지나간 과거 여러분들 묻지 마세요. 아무리 과거를 돌이키려고 해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해봤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95%는 일어나지 않을 거래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을 즐겁게 사는 거야. 밥 새끼 먹고 눈 콧구멍 두 개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아세요? 콧구멍이 얼마나 두 개 있는 게 감사하냐면 눈 두 개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콧구멍 두 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 콧구멍이 숨을 냄새를 맡는데요. 한쪽만 네 시간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한쪽이 교대를 해요. 반대쪽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만약에 김치찌개 동시에 두 콧구멍으로 다 맡으면 기절해. 기절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콧구멍 두 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지금 여기 손가락 열 개 발가락 열 개 가지고 콧구멍 두 개 눈 두 개 갖고 오신 분들은요. 무조건 기쁘게 살아야 된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느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느님께서 우리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은총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은혜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감사기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근데 이 기도는 간구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감사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꼭 성령 기도에 가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성령 기도에 가면 할머니들이 신부님 골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부될 때 이 재단에 엎드려서 하느님한테 두 가지를 청했어요. 하나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저는 누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제가 그 기도를 청했느냐 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발표 때마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너 일어나서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책 읽을 때도 항상 나부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목소리가 좋으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는 뭐야? 말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신부가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근데 뭐 1년에 300회. 내일도 전주 중앙성당에 가서 강의하고 또 전주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학부형들하고 선생님들한테 강의해요. 내일도 전부 단축 수업한대요. 선생님들도 강의 들을게 한다고 일반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거예요. 행복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300회 정도 초청 강연 다니니까 이거 소원 들어주셨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내가 글 잘 쓰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책 3권 썼는데 요즘 쓴 거 사는 맛 사는 멋. 이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고 참 전화가 많이 와요. 독자들한테. 아니 나 이 두 가지 다 받았어요. 나는 더 이상 하느님한테 원하는 거 없어요. 하느님은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냥 집 잘 짓는 신부님들. 또 우리 그냥 전 신부님 내가 보기엔 사목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 감히 못하는 15년이 지나서 엄두도 못 냈던 저 땅을 사죠.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교우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그런데 내가 받은 달란트는 강론자라고 글 잘 쓰는 거야. 나는 치유의 은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갈 때마다 그냥 내가 그냥 성령 기도에 갈 때마다 그냥 그것도 70, 80 그냥 아니 70, 80 썼으면 골 아파요. 당연히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요. 당연히. 그걸 그냥 와갖고 하느님 이왕 신부님 이왕 허리 아프니까 안수 좀 해달라고. 그게 나아요. 80년 동안 쓴 거를. 그럼 난 또 착하니까 해주긴 해줘요. 할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치유의 은사는 없으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댑니다. 그런데 눌러줘요. 그런데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게 확실해요. 우리 오홍진 신부님은 정말로 안수의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쪽 쓰러진다 이쪽 100명 쓰러지고 이쪽 쓰러진다. 젊었을 땐 2층 쓰러진다 2층 쓰러지고 그랬대요. 정말로. 그런데 나는 그렇게 20년 동안 안수 기도를 했는데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쓰러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안수 기도를 하면 누르면 내가 느껴요.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는 게 느껴요. 누르고 있으면. 뭐가 나와야지 눌러줄 거 아니에요. 뭐가 나와야지. 그래서 내가 3년 전부터 안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에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서로 편안하자 이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 대전 대화동 성당에 강의를 가는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주 목소리가 나고 아직 얼굴을 못 뱉는데 신부님이 이러더라고요. 저녁에 강의 끝나고 여기는 내가 미사를 하고 강의를 시작했지만 거기는 강의가 끝나고 미사를 봉헌한대요. 그리고 안수 기도가 있대요. 그런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게 날 아시는 것 같아. 안수는 당신이 하겠다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하여튼 제가 재작년에 2009년에 미국 북동부 성령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미국 교우들이 참 열심히 해요. 특히 성령대회는 한국의 성령대회하고 분위기가 틀려요. 정말로 열심히 해요. 갔는데 첫날 800명이 왔는데 교우들이 그냥 내 강의고 화가 나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때 그날따라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그때 둘째 날에는 사람들이 전화를 한 거야. 한국에서 조그만 신부가 왔는데 너무 재밌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1200명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대회 19년 활동한 늘어난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점 나는 불안한 거예요. 점점점점 성령대회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는 거야. 성령대회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치유의 안수의 졸이야. 점점 불안한 거예요. 내 손에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무 능력 없는 거 탄로가 나게 생긴 거야.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이 청주교구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님이라고 있으세요. 전국 성령 지도 신부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뵈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지만 그분은 치유의 은사가 분명히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나한테 오지 말고 박신부님한테 가라. 그것도 나하고 본명도 왔다. 베네딕도 박신부님한테 가라. 그리고 난 도망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절을 저 강당 뒤에서 보는데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때 200명이 낳았어요. 정말로 내가 다음에 갔는데도 그때 치유됐다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건 하느님의 성령,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박신부님 덕분에 내가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2010년이 됐는데 미국 북동부 성령대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올해 또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어요. 왜 자꾸 날 부르느냐. 그거 부담스럽거든요. 굉장히 큰 대회니까. 아니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데 왜 자꾸 부르느냐. 좀 이 손에서 능력 나오는 신부님들 불러라. 그랬더니 그 교우들이, 위원들이 하는 말이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신부님은 손에서 안 나오는 대신 입에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 그러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겠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내가 또 북동부 성령대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 수원교구의 한연음, 다니엘 신부님이 같이 갔어요. 이분도 만만치 않게 영적으로 깊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먼저 강의를 가는데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새카만 후배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선배 신부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우도 안 해주는 판국에. 아니 하느님하고 성모님한테 정말 완전히 미쳐갖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신부님. 그분 성소하고 성물도가 너덜너덜해요. 같이 들어오는. 내 성소도 깨끗하고 성물도도 깨끗한데 내 거는.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실 필요 없으시다. 신부님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깊으신 분이 나같이 이렇게 어린 후배 신부한테 뭐하러 받느냐. 그냥 들어가셔라. 근데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황 신부한테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다. 사제의 축복을 받고 싶다. 하 또 이거 또 어떻게 안해줄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손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신부님 머리에서 나오더라고. 아니 정말로 성령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야 이러는 수도 있구나. 이게 내가 안 나오면 머리에서 나오는 수도 있구나. 하지만은 우리가 하느님을요. 골 아프면 골 고쳐주고 머리 아프면 머리 고쳐주고 무릎 아프면 무릎 고쳐주고 허리 아프면 허리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요.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 우리 심부름꾼 아니에요. 그것도 돈이나 많이 주면서 시키면 내가 몰라. 날랑 천 원 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시켜. 그러니까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보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우들이 전보로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찬양기도 감사기도 하는 교우들은요. 하느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들 이 공기 공짜로 마시고 태양 공짜로 햇빛 쬐고 이 땅 공짜로 밟고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손가락 열 개 발가락 열 개 있으면 됐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오릅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오릅니다. 말로는 맨날 마땅하고 오릅니다. 말로는. 감사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사 전체가. 미사 내용 전체가 뭐냐면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 감사기도를 해라. 감사기도.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요.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게 진정한 기도냐면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느님 내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하늘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당신이 쓰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는 하느님 뜻을 실천하려고 나오는 거지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라고 성당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교우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오복음 산상설교의 5장, 6장, 7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당에 나왔고 계속 내 뜻만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이것을 해줘라. 여러분들 이 생각 해봐요. 정말 친한 친구가 와서 부탁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힘들어도 들어줘요.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나눠줘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친구가 와서 딱 오더니 천원 주더니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게 있는데 나 좀 도와줘라.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뭐냐면 일단은 예수님하고 친구 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예수님 당신이라면 이 땅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지금 요즘 제2금융권 이자 100% 200% 1000%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런 걸 할까? 그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내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이걸 물어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간구 기도가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난 묵주 기도 9일 기도 보면 딱 지향 하나 두고 그냥 기립다 기도하는데 난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묵주 기도는 저는 요즘 묵주 기도 드릴 때 오늘도 내가 묵주 기도 5단을 바치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우리 그냥 계속 연옥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터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정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생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학 입시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고 그냥 당 팔리게 해주고 애 생기고 해주고 이런 기도는 자꾸 하느님하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느님이 어떻게 다 들어줘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지. 또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할 때 기도가 즐거워요. 예수님 묵상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말씀 중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뽀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려고 그러느냐 자기 눈에는 들뽀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 이거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그렇겠지만 정말로 많이 봐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잘못 나의 험 나의 약점 이거를 항상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걸 안 해. 예수님 말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요즘 저기 뭐야 오늘 국회 통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FTA 근데 난 판단이 안 서요. 왜냐면 이거 FTA 누가 시작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그때는 한나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요. 그때는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FTA 투여하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 나는 누가 옳은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사람을 위한 일이 뭔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참 묵상할 거리가 너무 많죠. 또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여줄 거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 오신 분들 많으시죠? 얼마나 피곤해. 가서 씻고 누워서 그냥 쉬고 싶은데 여기까지 온 분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 이 자리에 있으면 이 말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 너희도 오늘 고생으로 충분한데 내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예수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처럼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냥 성서 하나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해 본 적도 없고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본 적도 없어. 그냥 성서를 읽은 적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점점 기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 멍에는 가볍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 위로의 말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그러겠다. 벗이라고 부르겠다. 예수님 행하신 행적을 봐요. 가난한 사람 팔 하나 없는 사람 눈 먼 사람 귀 먼 사람 납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또 죄 속에 있는 죄녀 창녀 가늠한 여인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들 속에서 사시다 가셨잖아요. 그분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쫙 보면은 이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한다는 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요.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 깊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간구기도 하지 마세요. 이미 너희들 필요한 거 하느님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 자 우리가 기도가 구송기도가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 무슨 기도가 있어? 묵상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냐면 관상기도가 있어. 관상기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면 일치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 성당에 앉아서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온 우주의 10편, 19편 그 말도 소리도 비록 이야기 없어서도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은 성당에 성당에 1시간 앉아있어도 1분 지나가는 것처럼 후딱 지나가요. 어떨 때는 3시간도 후딱 지나가요. 하느님을 느끼는 거냐. 말씀이 이제 넘어서서는 온 우주에 꽉 차있는 하느님을 느끼는 살아있는 변존하시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런 하느님을 느끼다 보면은 이제 성인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느 단계로 가야 탈원 상태 가는 거야. 온전히 하느님을 느끼는 희열을 느끼는 거죠.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느님만 내 안에 살아있다면은 모든 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제일 걱정인 게 50살 되신 분들 60년 남았어요. 아니 어제 발표 나왔잖아요. 2040년에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 90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50살 되신 분들 2040년이면은 몇 살이냐 하면은 80살이에요. 80살이면 그때 가면은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안 늘어날 것 같아요? 또 늘어나요. 그래서 110살이에요. 그러면은 남은 60년 동안 내가 영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육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늙어서 어떻게 할 거야? 힘도 없는데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하는 건 뭐냐면은 기도 공동체 단위라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3천명씩 와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주일날 전심때까지 모여서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그 다음에 미사 똑같아 일주일 내내 그런데 성당에 다니든 안 다니든 3천명 많이 올 땐 여름에 3만명이 와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데가 없어. 일주일 내내 모여서 기도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평창을 내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는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너무 노래를 예쁘게 잘해. 그래서 이제 떼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삶에 지쳤을 때 와서 일주일 동안 60살쯤 돼갖고 일주일 정도 와서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미사참여예요. 첫 번째 좋은 건 미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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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내내 평일 미사 다니시는 분들은요 말할 수 없는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요. 1년 내내 미사 안 빠지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아 조용하고 이 성당이 얼마나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된 거 아니야 그 시간만은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 끝나고 난 다음에 가방 들고 와서 미사참여 하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사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미사는 말할 것도 없고 평일미사 시간 내서 오시면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 성서 읽는 거야. 제 경험에 의하면 구약성서부터 신약성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독 다섯 번만 하면은요. 이 세상 사는 길이 보여요. 하느님의 섭리가 역사심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마음의 진리가 흘러 넘쳐요. 그래서 성서를 읽어라. 성서를 정독을 해라. 맨날 그냥 불구레 며느리 우리 집 여자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서를 정독 성서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성서를 적어도 다섯 번 정도 정독을 해라. 다섯 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 정독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기도 중에 정말 좋은 기도는 성지술래 성지술래 제가 지금 성지술래를 2년에 한 번씩 매년 정기적으로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느껴져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리고 갈릴레아 가보니까 물고기가 밤에 얼마나 튀는지 예수님 밤새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거 보면서 물고기 저쪽에서 튀는데 이쪽에서 막 행거 같아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하셨던 말씀 그게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 출애급 경로를 밟아서 신하이산 꼭대기 모세가 쉽게 받으러 갔는데 올라가 보고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을까 느껴져요.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 다마스코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 터키 이거 전부 교회 세우러 일곱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 전부 다 세우러 가는데 지난 2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주술래 참 중요한 거 물론 우리나라 안에도 좋은 성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시간 되면 돈 모아서 제일 남는 거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성주술래 그래서 예루살렘 한 번은 갔다 오라는 거 예루살렘 나는 아직까지 하느님 20년 30년 믿으면서 예루살렘 베틀레헴 나자렛 한 번도 아직 갔다 온 적이 없다 한 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절대 욕 안 할 테니까 한 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갔다 왔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들 이거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한 번 오셨어. 내가 하느님을 믿어. 하느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활동하고 가시는데 한 번 좀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개 모으세요. 개 모으셔서 나는 우리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번 거기 성주술래를 갔는데 몇 명이 3천 명이 갔다. 3천 명 3천 명이 여러분들도 우리 능평성당 내가 있을 때 어흔들 700명 갔잖아요. 한 번 한 2년 개 모아갖고 우리 전 신부님이랑 한 번 천명 쫙 한 번 가봐요. 그럼 아마 일생 일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은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200만 명이 200만 명이 그건 뻥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가듯이 그런 뜨거움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정말 좋은 거는 성지술래다. 돈 모아서 성지술래 가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물은 쓴 것만 재물이에요. 쓴 것만 내 재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산호세 강의를 갔는데 나를 비행장에 데려다 준 자매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5억을 떼어먹고 갔대요. 재산이 싹 날라갔대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아깝지 않았던 거 성지술래 간 것만 아깝지 않더래요. 그거 갔다 오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성지술래 때마다 갔다 온 게 그것만 자기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이더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돈 저 돈 떼어먹고 땅 치고 통곡하지 말고 미리 지금 돈 모아서 성지술래 갔다 오십시오. 그리고 묵주기도 묵주기도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반신욕 하면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묵주기도 묵주기도도 성모님 말씀대로 죄인들의 회계를 위해서 연옹 영혼들의 고통 덜어주기 위해서 그 기도가 저는 묵주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지향을 두고 그냥 내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고 애 생기게 해주고 월세 나가게 해주고 땅 팔리게 해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악마의 유혹에 빠질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감사하는 사람은 또 유혹이 안 빠져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북한은요 정말로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평양 근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굶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은요 이 사람들 뗄 감이 없어요. 석유, 석탄이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산에 나무 잘라다가 또 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작년에는요 그 뗄 감조차도 없어서 밥도 못해갖고 그대로 얼어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후쿠시마에서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거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은 1년에 지진이 5천 번 일어나요. 5천 번. 하루에 15번 일어나요. 더 놀라운 거는 이번 12월, 1월 달에 지진이 또 일어난다는 게 지금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은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1년에 몇 번 일어나는지 아세요? 15번 정도 일어나요. 근데 이 중에 지진의 강도가 2.7에서 3.2예요. 보통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근데 일본은 막 일어나면 4.0만 넘어가면요. 정말 천둥소리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난 그걸 경험을 했어요. 지진이라는 게 무시무시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그런 게 없이 살잖아요. 이번에 터키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진이라고 그래요. 한 번 꽝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흔들리는 게 1500번 일어나는 거예요. 1500번.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요. 그런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이냐는 말이에요. 국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 정도면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탈리아라는 나라 잘 살아 못 살아요. 잘 살죠? 그런데 이탈리아가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세계 13위이지만 소비지수는 7위예요. 7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우리예요. 내가 뭐 예전에 방송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갈비집에 가보면 진짜 잘 먹어요. 갈비 막 먹으러 가면 이렇게 한상 반찬 나와요. 그냥 계란찜 그다음에 무슨 단호복 삶은 거 메추리알 그다음에 무슨 사라다 무슨 야채 사라다 국물 김치 별게 다 나와요. 그다음에 파랑 국수 말아서 나와요. 그리고 4명이 하면 4인분 시켜요. 4인분 시키면 그냥 배가 빵빵해. 한국 사람들은 배 빵빵하면 안 돼. 갈비집에 가서 배 터질 때까지 먹어야 돼요. 2인분 더 시켜요. 더 시켜서 먹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린 분이 안 풀려. 그냥 아줌마가 하나 쓱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그거 먹고 커피 공짜로 먹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잘 먹어요. 횟집도 마찬가지예요. 횟집도 일본에 가서 내가 회 정식시켰는데 회가 딱 두 점 나왔어요. 이게 맛백인가 보다 그리고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횟집에 가면 뭐부터 나와요? 씻기 다시 나오죠? 개불 멍게 해삼 전복 낙지 꽁치 소금에 군거 미역국 조개탕 별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냥 또 회가 나오면 그냥 한 50점 나와요. 배는 꽉 찼는데 50점이 또 나와요. 먹는 방법이 있어요. 상추에다가 회를 올려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고추하고 된장을 찍어서 상추를 동그랗게 말아요. 그 다음에 목구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보면 계속 목구멍까지 찼어.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운탕 또 시켜서 밥 한 그릇 또 해갖고 그런데도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냐 말이에요. 왜 15,400명이 죽냐 말이에요. 1년에 하루에 42명씩 자살을 하냐 말이에요. 왜 1시간에 2명씩 지금 뛰어내려서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할머니들 1959년에 우리나라가 UN 120개 국가 중에 GMP가 몇 위였느냐 하면 119위였어요. 1959년에 꼴등이야 꼴등 그때는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똥구멍이 다시 한 번 똥구멍 찢어지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9월에 추수하면 2월에 먹을 게 떨어져요. 보리는 5월에 피는데 그러면 그냥 무슨 칙해서 먹고 쑥해서 먹고 그것도 안 되면 4월에 소나무 속껍질 벗겨요. 햇빛에 말려가고 갈아갖고 쌀은 이만큼 소나무 껍질은 이만큼 밥을 져서 먹으면 등짝에 붙었던 배가 쑥 나와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는 이 섬유질은 소화가 안 돼요. 수분만 빠지고 다시 딱딱하게 대장에 와서 돌덩어리가 되는 거야. 똥을 넣으면 부드러운 똥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 돌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를 뺀 앤이 집집마다 뒷간에서 또 옹구멍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이 집 저 집에서 막 나는 거예요. 그게 195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59년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 그리스 보면서요. 정말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지금 빚이 526조예요. 빚이 526조. 그런데 이거 그리스라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30이야. 경제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가 전부 빚 갖고 사는 거예요. 빚 갖고. 애 셋 나무는 일 안 해도 돼. 애 셋 나무는 다 우유값까지 다 나와요. 양육비 다 나와. 대학 들어가서 3년, 4년 1학년 다니다가 2학년 다니기 싫어하고 10년 후에 들어가면 그때도 공짜야. 끝날 때까지 공짜예요. 뭐 갖고 빚 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 빚이 이렇게 나라 빚이 많으니 허리띠 좀 졸라 매자고 그랬더니 내연금은 못 깎는다. 맨날 데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막 정부 기관에 그냥 저기 막 전기 끊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7년에 IMF 터졌을 때 어땠어요? 국민들이. 전부 뭐 했어요? 금 모았잖아요. 금.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금 모으기 운동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부터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게 누가 쓴 거냐면 이름도 무지 어려워요. 슝홍빙이라는 중국 사람이 쓴 거예요.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냉전 시기 미국의 맹방이던 또 하나의 나라 한국은 금융위기가 닥치자 미국의 구원에 손을 내밀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그토록 단호하게 거절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요. 싹 거절했어요. 월가를 대표하는 재무부는 끝까지 반대했다. 심지어 올브라이트가 경제학을 모른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재무부에 손을 들어줘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이 보기에 이번 위기야말로 한국 경제의 빗장을 열어줬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이제 IMF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 다 먹을 기회다. 이 얘기예요. 그는 구원을 청하는 옛 맹방인 한국을 과거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으로 대하라고 지시했다. IMF는 미국 재무부의 압력 아래 한국의 원조 조건에 온갖 가혹한 조건을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한국이 즉시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의 모든 무형 마찰을 해결할 까지 포함했다. 그동안 마찰이 많은데 미국한테 다 손들었어요. 분노한 한국민들은 IMF가 언제나 미국 편에 서서 갖가지 불합리한 조건을 내건다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는 하는 수 없이 미국의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은행 지점들을 한국에 설립하도록 허락했다. 시트은행 미국은행이에요. 외국 기업들이 보유할 수 있는 상장회사의 지분은 원래는 26%라 운영권을 못 갖고 있었는데 그때 50% 상향 조절했어요. 외국인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 지분은 7%에서 50%로 늘어났어요. 그래갖고 외환은행 전부 다 론스타한테 뺏긴 거죠. 한국 기업은 반드시 국제회계의 원칙에 따라했으며 금융기관은 국제회교사무소의 회계감사를 받아했다. 참 그러나 국제금융 재벌들은 한국의 강한 민족성들을 너무 얕잡아 보았다. 한국의 협의를 체결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몰려들어 사냥감을 물어 뜯을 판이었다. 우리나라 현대 삼성 다 먹을 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립무원 완전히 고립무원의 사면 초과에 빠진 한국인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너도 나도 금모기 운동에 나서서 정부를 도왔다. 이때 금모은 게 21억 달러예요. 한국에 돈 한 푼도 없었을 때. 놀라운 거는 금모기 하고부터는 5억 달러 수출 계속 흑자 적자였다가 이때부터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해. 이게 흑자의 출발점이 돼요. 금모기 운동이. 그래서 이걸 극복한 나라예요. 서양의 기업들은 한국 대기업을 거의 하나도 사들이지 못했다. 한국 경제는 가장 어려웠던 1998년 여름의 악몽에서 완전히 빠져나올수록 수출을 빠르게 회복했다. 금모기 운동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국제금융제버들과 미국 재무부는 공연이 헌물만 켜다가 만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하여금 정부가 경제를 주도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확실히 깨닫게 해줬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삼키려는 시도도 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때 한국 다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샀고 8개의 한국 지방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그 몫이 돌아갔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샀다는 얘기예요. 포드가 기아 자동차를 구입하려던 계획도 빗나가 버렸다. 그때 기아가 망했거든요. 그런데 빗나갔어요. 우리가 포드의 꿈을 현대가 구했죠. 꿈을 보기 좋게 꺾어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IMF를 벗어난 민족이야.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데 아니 정치를 보면 사회를 보면 한국이 현찬타고 그래. 내가 보기에는 한국이 대단한데 얼마나 대단하냐. 그리스하고 우리나라가 정반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IMF를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세계가 지금 금융위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지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그럼 이렇게 기가 막힌 나라에 살면서 국민들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 비난 맨날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나는 사도 바오로가 항상 기뻐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처지는 괜찮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기쁘지 않다. 지나간 과거 묻지 마세요. 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95%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약점을 항상 잘 봐야 합니다. 강구 기도는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면 악마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영적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라. 성지술례도 좋은 기도입니다. 묵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라. 오늘도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에 대한 신앙에 대한 유혹 이걸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기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또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 정말 마음을 욕심이 없는 사람이 기뻐요. 욕심이 꽉 차있는 사람 자식 출세하기를 바라는 사람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쁘지 않아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 영어로 내가 좀 유식한 말을 영어로 선물이 뭐냐면 프레젠트예요. 그런데 오늘이라는 뜻도 영어로 프레젠트예요. 오늘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지나간 과거 여러분들 묻지 마세요. 아무리 과거를 돌이키려고 해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려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해봤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95%는 일어나지 않을 거래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을 즐겁게 사는 거야. 밥 새끼 먹고 눈 콧구멍 두 개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아세요? 콧구멍이 얼마나 두 개 있는 게 감사하냐면 눈 두 개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콧구멍 두 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 콧구멍이 숨을요 이 냄새를 맡는데요. 한쪽만 네 시간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한쪽이 교대를 해요. 반대쪽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만약에 김치찌개 동시에 두 콧구멍으로 다 맡으면 기절해 기절해 그러니까 여러분 콧구멍 두 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지금 여기 손가락 열 개 발가락 열 개 가지고 콧구멍 두 개 눈 두 개 갖고 오신 분들은요 무조건 기쁘게 살아야 된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느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느님께서 우리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은총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은혜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감사기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근데 이 기도는 간구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감사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꼭 성령 기도에 가면은요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성령 기도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신부님 골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부될 때 이 재단에 엎드려서 하느님한테 두 가지를 청했어요. 하나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정말 저는 누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제가 그 기도를 청했느냐 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발표 때마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너 일어나서 발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책 읽을 때도 항상 나부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목소리가 좋으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는 뭐야? 말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신부가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근데 뭐 1년에 300회 내일도 전주 중앙성당에 가서 강의하고 또 전주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학부형들하고 선생님들한테 강의해. 내일도 전부 단축 수업한데요. 선생님들도 강의 들게 한다고 일반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거. 행복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300회 정도 초청강연 다니니까 이거 소원 들어주셨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내가 글 잘 쓰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책 세 권 썼는데 요즘 쓴 거 사는 맛 사는 멋 이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고 참 전화가 많이 와요. 독자들한테. 아니 나 이 두 가지 다 받았어요. 나는 더 이상 하느님한테 원하는 거 없어요. 하느님은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리고 집 잘 짓는 신부님들 또 우리 그냥 전 신부님 내가 보기엔 사목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 그 감히 못하는 15년이 지나서 엄두도 못 냈던 저 땅을 사죠.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교우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내가 받은 달란트는 강론자라고 글 잘 쓰는 거야. 나는 치유의 은사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갈 때마다 그냥 내가 그냥 성령기도에 갈 때마다 그냥 그것도 70, 80 그냥 아니 70, 80 썼으면 그냥 골 아파요. 당연히요. 아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요. 당연히 아 그걸 그냥 와갖고 하느님 그냥 신부님 그냥 허리 아프니까 그냥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 나요 80년 동안 쓴 거를 그럼 난 또 착하니까 해주긴 해줘요. 할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 뭐 치유의 은사는 없으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댑니다. 그러는데 눌러줘요. 그런데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게 확실해요. 우리 오홍진 신부님은 정말로 이 안수의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쪽 쓰러진다 이쪽 100명 막 쓰러지고 이쪽 쓰러진다 2층 젊었을 땐 2층 쓰러진다 2층 막 쓰러지고 그랬대요. 정말로 그런데 나는 그렇게 20년 동안 안수 기도를 했는데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쓰러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안수 기도를 하면 누르면 내가 느껴요.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는 게 느껴요. 누르고 있으면 뭐가 나와야지 눌러줄 거 아니에요. 뭐가 나와야지 그래서 내가 3년 전부터 안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에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서로 편안하자 이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 대전 대화동 성당에 강의를 가는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더라고 아주 목소리가 나고 아직 얼굴을 못 뱉는데 신부님이 이러더라고 저녁에 강의 끝나고 여기는 내가 미사를 하고 강의를 시작했지만 거기는 강의가 끝나고 미사를 봉헌한대요. 그리고 안수 기도가 있대요. 근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게 날 아시는 것 같아. 안수는 당신이 하겠다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하여튼 제가 작년 재작년에 2009년에 미국 북동부 성령대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 미국 교우들이 참 열심히 해요. 특히 성령대회는요. 한국의 성령대회하고 분위기가 틀려요. 정말로 열심히 해요. 갔는데 첫날 800명이 왔는데 교우들이 그냥 내 강의 화가 나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때 그날 따라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그때 둘째 날에는 막 사람들이 전화를 막 한 거야. 야 한국에서 조그만 신부가 왔는데 너무 재밌다. 그래갖고 둘째 날은 1200명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대회 19년 활동한 늘어난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점 나는 불안한 거예요. 점점점점 성령대회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는 거야. 성령대회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치유의 안수의 졸이야. 점점 불안한 거야. 내 손에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무 능력 없는 거 탄로가 나게 생긴 거야.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이 청주교구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님이라고 있으세요. 전국 성령 지도 신부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뵈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지만 그분은 치유의 은사가 분명히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나한테 오지 말고 박 신부님한테 가라. 그것도 나하고 본명도 왔다. 베네딕도 박 신부님한테 가라. 그리고 난 도망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절을 저 강당 뒤에서 보는데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때 200명이 낳았어요. 정말로 내가 다음에 갔는데도 그때 치유됐다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건 하느님의 성령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박 신부님 덕분에 내가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2010년이 됐는데 미국 북동부 성령대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올해 또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어요. 왜 자꾸 날 부르느냐. 그거 부담스럽거든요. 굉장히 큰 대회니까. 아니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데 왜 자꾸 부르느냐. 좀 이 손에서 능력 나오는 신부님들 불러라. 그랬더니 그 교우들이 그 위원들이 하는 말이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신부님은 손에서 안 나오는 대신 입에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 그러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겠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내가 또 북동부 성령대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은 누구냐 하면 우리 수원교구의 한연음 다니엘 신부님이 같이 갔어요. 이분도 만만치 않게 영적으로 깊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먼저 강의를 가는데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새카만 후배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선배 신부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우도 안 해주는 판국에 아니 하느님하고 성모님한테 정말 완전히 미쳐갖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신부님 그분 성소하고 성물도가 너덜너덜해요. 같이 들어간 내 성소도 깨끗하고 성물도도 깨끗한데 내 거는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실 필요 없으시다. 신부님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깊으신 분이 나같이 이렇게 어린 후배 신부한테 뭐하러 받느냐 그냥 들어가셔라. 근데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황교신부한테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다. 사제의 축복을 받고 싶다. 또 이게 또 어떻게 안해줄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손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신부님 머리에서 나오더라고. 아니 정말로 성령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야 이러는 수도 있구나. 내가 안 나오면 머리에서 나오는 수도 있구나.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을요 골 아프면 골 고쳐주고 머리 아프면 머리 고쳐주고 무릎 아프면 무릎 고쳐주고 허리 아프면 허리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요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 우리 신부름꾼 아니에요. 그것도 돈이나 많이 주면서 시키면 내가 몰라. 날랑 천원 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시켜. 그러니까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보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우들이요 전보로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찬양기도 감사기도 하는 교우들은요 하느님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들 이 공기 공짜로 마시고 태양 공짜로 햇빛 쬐고 이 땅 공짜로 밟고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손가락 열 개 발가락 열 개 있으면 됐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말로는 맨날 마땅하고 어른 일이래. 말로는 감사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사 전체가 미사 내용 전체가 뭐냐면 감사기도 감사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 감사기도 해라는 감사기도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요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게 진정한 기도냐면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느님 내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하늘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당신이 쓰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는 하느님 뜻을 실천하려고 나오는 거지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라고 성당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근데 우리 많은 교우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테오복음 산상설교의 5장, 6장, 7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당에 나왔고 계속 내 뜻만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이것을 해줘라. 여러분들 아 이 생각 해봐요. 정말 친한 친구가 와서 부탁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힘들어도 들어줘요.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나눠줘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친구가 와서 딱 오더니 천원 주더니 야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게 있는데 나 좀 도와줘라.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뭐냐면 일단은 예수님하고 친구 되기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예수님 당신이라면 이 땅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이 지금 요즘 제2금융권 이자 100%, 200%, 1000%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런 걸 할까? 그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내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이걸 물어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간구 기도가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난 묵주기도 9일 기도 보면 딱 지향 하나 두고 그냥 기립다 기도하는데 난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묵주기도는 저는 요즘 묵주기도 드릴 때 오늘도 내가 묵주기도 5단을 바치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그냥 계속 연옥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터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정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생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학 입시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고 그냥 당 팔리게 해주고 애 생기고 해주고 이런 기도는 자꾸 하느님하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느님이 어떻게 다 들어줘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지. 또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할 때 기도가 즐거워요. 예수님 묵상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말씀 중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뽀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려고 그러느냐 자기 눈에는 들뽀은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 이거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그렇겠지만 정말로 많이 봐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잘못 나의 험 나의 약점 이거를 항상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걸 안 해요. 예수님 말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요즘 저기 뭐야 오늘 국회 통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FTA 근데 난 판단이 안 서요. 왜냐면 이거 FTA 누가 시작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그땐 한나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요. 그땐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 FTA 투하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 나는 누가 오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사람을 위한 일이 뭔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참 묵상할 거리가 너무 많죠. 또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여줄 거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 오신 분들 많으시죠? 얼마나 피곤해. 가서 씻고 누워서 그냥 쉬고 싶은데 여기까지 온 분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 이 자리에 있으면 이 말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 너희도 오늘 고생으로 충분한데 내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예수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처럼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냥 성서 하나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해 본 적도 없고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본 적도 없어. 그냥 성서를 읽은 적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점점 기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짓는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얼마나 내 내 내 멍에는 가볍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위로의 말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그러겠다. 벗이라고 부르겠다. 예수님 행하신 행적을 봐요. 가난한 사람 팔 하나 없는 사람 눈 먼 사람 귀 먼 사람 납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또 죄 속에 있는 죄녀 창녀 가늠한 여인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들 속에서 사시다 가셨잖아요. 그분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쫙 보면은 이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한다는 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요.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깊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간구기도 하지 마세요. 이미 너희들 필요한 거 하느님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 우리가 기도가 구송기도가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어? 묵상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냐면 관상기도가 있어. 관상기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면 일치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 성당에 앉아서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온 우주의 10편 19편 그 말도 소리도 비록 이야기 없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은 성당에 한 시간 앉아 있어도 1분 지나가는 것처럼 후딱 지나가요. 어떨 때는 3시간도 후딱 지나가요. 하느님을 느끼는 거냐. 말씀이 이제 넘어서서는 온 우주에 꽉 차있는 하느님을 느끼는 살아있는 변존하시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런 하느님을 느끼다 보면은 이제 성인들이 그 다음에는 어느 단계로 가야 탈원상태 가는 거야. 온전히 하느님을 느끼는 시혈을 느끼는 거죠.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죠.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느님만 내 안에 살아있다면은 모든 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제일 걱정인 게 50살 되신 분들 60년 남았어요. 아니 어제 발표 나왔잖아요. 2040년에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 90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50살 되신 분들 2040년이면은 몇 살이냐 하면은 80살이에요. 80살이면 그때 가면은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안 늘어날 것 같아요? 또 늘어나요. 그래서 110살이에요. 그러면은 남은 60년 동안 내가 영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육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늙어서 어떻게 할 거야? 힘도 없는데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하는 건 뭐냐면은 기도공동체 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 떼제공동체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3천명씩 와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주일날 전심때까지 모여서 아침기도 낮기도 저녁기도 그 다음에 미사 똑같아 일주일 내내 그런데 성당에 다니든 안 다니든 3천명 많이 올 땐 여름엔 3만명이 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데가 없어. 일주일 내내 모여서 기도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평창을 내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는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너무 노래를 예쁘게 잘해. 그래서 이제 떼제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삶에 지쳤을 때 와서 일주일 동안 60살쯤 돼서 일주일 정도 와서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미사참여예요. 첫 번째 좋은 건 미사참여예요. 미사참여 1년 내내 평일 미사 다니시는 분들은요. 말할 수 없는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요. 1년 내내 미사 안 빠지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아.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아. 조용하고 이 성당이 얼마나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된 거 아니야. 그 시간만은.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 끝나고 난 다음에 가방 들고 와서 미사참여하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사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미사는 말할 것도 없고 평일 미사 시간 내서 오시면요.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서 읽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구약성서부터 신약성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독 다섯 번만 하면은요. 이 세상 사는 길이 보여요. 하느님의 섭리가 역사심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마음에 진리가 흘러넘쳐요. 그래서 성서를 읽어라. 성서를 정독을 해라. 맨날 불구레 며느리 우리 집 여자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서를 정독 성서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성서를 적어도 다섯 번 정도 정독을 해라. 다섯 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 정독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기도 중에 정말 좋은 기도는 성지술래 성지술래 제가 지금 성지술래를 2년에 한 번씩 매년 정기적으로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느껴져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리고 갈릴레아 가보니까 물고기가 밤에 얼마나 튀는지 예수님 밤새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거 보면서 참 물고기 저쪽에서 튀는데 이쪽에서 막 행거 같아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행하셨던 말씀 그게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 출애급 경로를 밟아서 신하이산 꼭대기 모세가 쉽게 받으러 갔는데 올라가 보고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을까 느껴져요.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 다마스코스에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 터키 이거 전부 교회 세우러 일곱 개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 전부 다 세우러 가는데 지난 2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술래 참 중요한 거 물론 우리나라 안에도 좋은 성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시간 되면 돈 모아서 제일 남는 거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성지술래 그래서 예루살렘 한 번은 갔다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나는 아직까지 하느님 20년 30년 믿으면서 예루살렘 베틀레헴 나자렛 한 번도 아직 갔다 온 적이 없다. 한 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절대 욕 안 할 테니까 한 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한 번도 안 갔다 왔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들 이거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한 번 오셨어. 내가 하느님을 믿어. 하느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활동하고 가시는데 한 번 좀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걔 모으세요. 걔 모으셔서 나는 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번 거기 성주순례를 갔는데 몇 명이 한 3천명이 갔다. 3천명 3천명이 여러분들도 우리 능평성당 내가 있을 때 어흔들 700명 갔잖아요. 한 번 한 2년 개모와 갖고 우리 전 신부님이랑 한 번 천명 쫙 한 번 가봐요. 그럼 아마 일생 일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은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200만명이 200명 그건 뻥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가듯이 그런 뜨거움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정말 좋은 거는 성지순례다.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가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물은 쓴 것만 재물이에요. 쓴 것만 내 재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산호세 강의를 갔는데 나를 비행장에 데려다 준 자매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5억을 뛰어먹고 갔대요. 재산이 싹 날라갔대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아깝지 않았던 거 성지순례 간 것만 아깝지 않더래요. 그거 갔다 오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성지순례 때마다 갔다 온 게 그것만 자기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이더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돈 저 돈 뛰어먹고 땅 치고 통곡하지 말고 미리 지금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갔다 오십시오. 그리고 묵주기도 묵주기도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반신욕 하면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묵주기도 묵주기도도 성모님 말씀대로 죄인들의 회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연옹 영혼들의 고통 덜어주기 위해서 그 기도가 저는 묵주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지향을 두고 그냥 내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고 애 생기게 해주고 월세 나가게 해주고 땅 팔리게 해주고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악마의 유혹에 빠질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은 또 유혹에 안 빠져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북한은요 정말로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평양 근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굶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요 이 사람들 뗄 감이 없어요 석유 석탄이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산에 나무 잘라다가 또 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작년에는요 그 뗄 감조차도 없어서 밥도 못해갖고 그대로 얼어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후쿠시마에서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거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은 1년에 지진이 5천 번 일어나요 5천 번 하루에 15번 일어나요 더 놀라운 거는 이번 12월 1월 달에 지진이 또 일어난다는 게 지금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은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1년에 몇 번 일어나는지 아세요? 15번 정도 일어나요 근데 이 중에 지진의 강도가 2.7에서 3.2예요 보통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근데 일본은 막 일어나면 4.0만 넘어가면요 정말 천둥소리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나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지진이라는 게 무시무시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그런 게 없이 살잖아요 이번에 터키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진이라고 그래요 한 번 꽝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흔들리는 게 1,500번 일어나는 거예요 1,500번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 그런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냔 말이야 국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 정도면 잘 사는데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탈리아라는 나라 잘 살아 못 살아요 잘 살죠? 그런데 이탈리아가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세계 13위이지만 소비지수는 7위예요 7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우리예요 내가 뭐 예전에 방송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갈비집에 가보면요 진짜 잘 먹어요 갈비 막 먹으러 가면요 막 이렇게 한상 반찬 나와요 그냥 그 계란찜 그 다음에 무슨 뭐 단호박 삶은 거 메추리알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라다 무슨 야채 사라다 국물 김치 뭐 별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파랑 국수 말아서 나와요 그리고 4명이 하면 4인분 시켜요 4인분 시키면 그냥 배가 빵빵해 한국 사람들은 배 빵빵하면 안 돼 갈비집에 가서 배 터질 때까지 먹거든요 2인분 더 시켜요 더 시켜서 먹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린 분이 안 풀려 그냥 아줌마가 하나 쓱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그냥 그거 먹고 커피 공짜로 먹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잘 먹어요 횟집도 마찬가지예요 횟집도 일본에 가서 내가 회 정식시켰는데 회가 딱 두 점 나왔어요 이게 맛백인가 보다 그리고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횟집에 가면 뭐부터 나와요 씻기 다시 나오죠 개불, 멍게, 해삼, 전복, 낙지 꽁치, 소금에 군거, 미역국, 조개탕 별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냥 또 회가 나오면 그냥 한 50점 나와요 배는 꽉 찼는데 50점이 또 나와요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상추에다가 회를 올려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고추하고 된장을 찍어서 상추를 동그랗게 말아요 그 다음에 목구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보면 계속 목구멍까지 찼어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운탕도 시켜서 밥 한 그릇도 해 놨거든요 그런데도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냐는 말이에요 왜 15,400명이 죽냐는 말이에요 1년에 하루에 42명씩 자살을 하냐는 말이에요 왜 1시간에 2명씩 지금 뛰어내려서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할머니들 1959년에 우리나라가 UN 120개 국가 중에 GMP가 몇 위였느냐 하면 119위였어요 1959년에 꼴등이야 꼴등 그때는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똥구멍이 다시 한번 똥구멍 찢어지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9월에 추수하면 2월에 먹을 게 떨어져요 보리는 5월에 피는데 그러면 그냥 무슨 칙 해서 먹고 쑥 해서 먹고 그것도 안 되면 4월 달에 소나무 속껍질 벗겨요 햇빛에 말려갖고 갈아갖고 쌀은 이만큼 소나무 껍질은 이만큼 밥을 져서 먹으면 등짝에 붙었던 배가 쑥 나와요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이 섬유질은 소화가 안 돼요 수분만 빠지고 다시 딱딱하게 대장에 와서 돌덩어리가 되는 거야 똥을 넣으면 부드러운 똥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 돌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이 돌덩어리를 빼내니 집집마다 뒷간에서 똥구멍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이 집 저 집에서 막 나는 거예요 그게 195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59년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 그리스 보면서요 정말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지금 빚이 526조예요 빚이 526조 그런데 이거 그리스라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30이야 경제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가 전부 빚 갖고 사는 거예요 빚 갖고 애 셋 나무는 일 안 해도 돼 애 셋 나무는 다 우유값까지 다 나와요 양육비 다 나와 대학 들어가서 3년, 4년 1학년 다니다가 2학년 다니기 싫어하고 10년 후에 들어가면 그때도 공짜야 끝날 때까지 공짜예요 뭐 갖고 빚 갖고 그래갖고 좀 이제 이 빚이 이렇게 나라빚이 많으니 허리띠 좀 졸라 매자고 했더니 내 연금은 못 깎는다 맨날 데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막 정부 기관에 그냥 저기 막 전기 끊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7년에 IMF 터졌을 때 어땠어요? 국민들이 전부 뭐 했어요? 금 모았잖아요 금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금 모으기 운동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부터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게 누가 쓴 거냐면 이름도 무지 어려워요 슝 홍빙이라는 중국 사람이 쓴 거예요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냉전 시기 미국의 맹방이던 또 하나의 나라 한국은 금융위기가 닥치자 미국의 구원에 손을 내밀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그토록 단호하게 거절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요 싹 거절했어요 월가를 대표하는 재무부는 끝까지 반대했다 심지어 올브라이트가 경제학을 모른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재무부에 손을 들어줬다 여기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이 보기에 이번 위기야말로 한국 경제의 빗장을 열어젖힐 절호의 귀에다 그러니까 이제 IMF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 다 먹을 귀에다 이 얘기예요 그는 구원을 청하는 옛 맹방인 한국을 과거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으로 대하라고 지시했다 IMF는 미국 재무부의 압력 아래 한국의 원조 조건에 온갖 가혹한 조건을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한국이 즉시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의 모든 무형 마찰을 해결할까지 포함했다 그동안 마찰이 많은데 미국한테 다 손들었어요 분노한 한국민들은 IMF가 언제나 미국 편에 서서 각가지 불합리한 조건을 내건다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는 하는 수 없이 미국의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은행 지점들을 한국에 설립하도록 허락했다 시티은행, 미국은행이에요 외국 기업들이 보유할 수 있는 상장회사의 지분은 원래는 26%라 운영권을 못 갖고 있었는데 그때 50% 상향 조절했어요 외국인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 지분은 7%에서 50%로 늘어났어요 그래갖고 외환은행 전부 다 론스타한테 뺏긴 거죠 한국 기업은 반드시 국제회계의 원칙에 따라했으며 금융기관은 국제회교사무소의 회계감사를 받아했다 참 그러나 국제금융재벌들은 한국의 강한 민족성들을 너무 얕잡아 보았다 한국의 협의를 체결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몰려들어 사냥감을 물어 뜯을 판이었다 우리나라 현대 삼성 다 먹을 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립무원 완전히 고립무원의 사면 초과에 빠진 한국인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너도 나도 금모기 운동에 나서서 정부를 도왔다 이때 금모은 게 21억 달러예요 한국에 돈 한 푼도 없었을 때 놀라운 거는 금모기 학우부터는 5억 달러 수출 계속 흑자 적자였다가 이때부터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해 이게 흑자의 출발점이 돼요 금모기 운동이 그래서 이걸 극복한 나라예요 서양의 기업들은 한국 대기업을 거의 하나도 사들이지 못했다 한국 경제는 가장 어려웠던 1998년 여름의 악몽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수출을 빠르게 회복했다 금모기 운동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국제금융재배들과 미국 재무부는 공연이 허물만 켜다가 만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하여금 정부가 경제를 주도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확실히 깨닫게 해줬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삼키려는 시도도 물 건너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때 한국 다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샀고 8개의 한국 지방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그 몫이 돌아갔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샀다는 얘기예요 포드가 기아 자동차를 구입하려던 계획도 빗나가 버렸다 그때 기아가 망했거든요 그런데 빗나가서 우리가 금모와서 현지 기업이 포드의 꿈을 현대가 구했죠 꿈을 보기 좋게 꺾어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IMF를 벗어난 민족이야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데 아니 정치를 보면 사회를 보면 한국이 현찬타고 그래 내가 보기에는 한국이 대단한데 얼마나 대단해 그리스하고 우리나라가 정반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IMF를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금융위를 걷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그럼 이렇게 기가 막힌 나라에 살면서 국민들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 비난 맨날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나는 사도 바오로가 항상 기뻐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처지는 괜찮다